네,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 특히나 이 주택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십니다. 항상 주택은 고민이에요. 작년에도, 어제도, 그저께도, 5년 전에도 항상 주택이 고민입니다. 근데 요즘에 주택 관련된 이런 규제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세금 부분, 뭐 할 때마다 돈 내라고 하다 보니까 뭐만 했다 하면 8%, 12% 막 붙어버리고 야, 이거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머리를 생각을 한 게 뭐냐. 청약을 또 하려고 하니까 청약도 뭐 어느 지역은 뭐 아직도 300대 1 나와버리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에 특히나 토지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이유는 뭐냐. 모든 규제가 주택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토지 규제가 덜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토지 얘기했다 하면 말죽거리 신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겪어보신 분들만 공부를 기피하신 분들만 안단 말이에요. 말죽거리 신화는 알겠는데 왜 신화인지는 몰라요. 이유는 10년 동안 부동산이 1000배가 올려버렸기 때문에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내가 주택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를 해야 될지. 왜? 우리나라의 대부분 많은 부자분들은 토지를 하시거나 주택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대부분 결론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왜? 그만큼 기대가치가 큰 부동산 투자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산가 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내가 큰 돈을 움직이시는 분은 토지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드리면서 오늘도 좀 즐겁게 제가 이 시간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할까 주택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우선 주택부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울 안에 내 집을 만들고 싶다. 많은 분들께서 자문을 구하십니다. 근데 서울이 너무나 많이 비싸졌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도 서울에서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건 9.1역과 9.5역 사이의 옛날 이런 주공단지들이 있어요. 그럼 80년대에 어느 정도 500세대, 700세대, 1000세대가 갖춰졌다고 하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한 4, 5억 선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서울 안에 있고요. 그러면 하나만 또 얘기하면 섭하니까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우리가 학군 하면 목동이 있습니다. 이 목동과 철석같이 붙어있는 이 신월라인이 있어요. 신월라인. 그중에서 아파트가 신정 내거력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금액 가지고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개 하면서 파니까 세 개까지 해드릴게. 그러면 어딜 가냐. 노원 W역세권, 창동 W역세권 근처에 수많은 주공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공. 그래서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이 금액으로 주택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다 서울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 주변에 경기도 것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봅니까? 요즘에 수원이 꽤 많이 핫해요. 그래서 광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광교 미분양일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소린 이제 그만, 그만. 그래서 광교가 올라 버리니까 광교 옆자락에 붙어있는 물건들이 아직 상대적으로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교 옆에 붙어있는. 왜? 광교의 경기도청이 이제 활성화되잖아요. 도청 다 활성화되고 가야 돼요. 활성화되기 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명문, 명품, 학군이 있는 안양을 한 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개나 평촌을 보면 목년도 리모델링의 호개도 뚝따라닥뚝딱 재개발하고 있어. 위에는 월판선이 들어가. 그리고 인덕원이 엄청 올랐어. 인덕원에서 한두 정거장밖에 안 가니까 이 주변에서도 뭔 움직임이 있습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분당 다음으로 90년대 초중반에 있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금 맞춰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빼놓은 지역이 있어. 안양을 얘기하면 반드시 요즘에는 의왕도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의왕은 네 손도 있고 내 손도 있고 남의 손도 있고 오전동도 있고 오후동도 있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너무나 욕심을 낸 거야. 어마어마한 2천 세대, 2천 세대. 4천 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가 들어갑니다. 올해.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해버리게 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의왕이. 그러면 얘들보다 안양에 붙어있는 안쪽에 있는 물건들도 인덕원이랑도 가깝고 얘네 범계 평촌도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 지금 2주택자분들, 3주택자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는 찍어놓고 편하게 잠을 자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고민을 할 거냐. 언제까지 내가 금리 얘기할 거고 언제까지 내가 코로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을 가고 싶어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경기도를 한 번 찍고 올라가는 게 훨씬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면 한난동 사면 되죠. 강남 가면 되죠. 강남 3구 가면 되죠. 근데 왜 못 합니까? 살짝 부족한 거잖아. 그러면 떨어지길까하기 기다린다는 건 저는 너무 막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무조건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주택을 고민하신다면 한 번쯤 이런 것을 보셔도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내가 몰입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이 지역을 제가 한 번 더 집어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 주택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택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지금 국민지원 등급도 나가야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 올려야 돼요. 전기, 가스 그냥 싹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데 주택 거래가 되면서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를 걷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된다? 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걷습니다. 뭘로? 이런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이 아주 웃으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뭐냐. 전문가님, 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살기 어려웠거든요. 어디 가서 막 사기도 막고 뭐 사람 잘못 믿고 하다가 그런데 이분이 경산이라는 곳에 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이. 이런 산이 있었는데 이걸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하다가 부모님이 주신 산이야. 그런데 이게 지키고 나서 있는지도 모르고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지역에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생기게 되면서 논뚜렁, 밭뚜렁, 산뚜렁에서 일자리가 들어가고요. 상업지가 들어가고요. 연구시설이 들어가고 공원용지가 들어가고 주택이 들어가고 하면서 동네가 천지가 개별했습니다. 저는 그냥 산이 있었을 뿐이며 저는 그냥 농지가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전문가님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돈 버셨잖아요. 그럼 어디 가셔야 되겠어요? 서울이요? 그게 아니라 자금이 많으면 가시겠지만 여기서 보상이 풀리면 선생님 반드시 옆에 건 오릅니다. 그럼 옆에 걸 또 사시면 또 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벌었어. 그래서 부동산으로 우리가 항상 투자로서만 보실 게 아니라 흐름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버는 사람은 계속 버는 거예요. 즐거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뭔가 과거랑 현재도 부동산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내가 했냐 하지 않았냐입니다. 결국은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는 거지 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회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정답이 아니고 토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춰서 뭘 할 거냐. 중요한 건 오늘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5년 뒤에 할 거냐. 10년 뒤에 할 거냐. 다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해야 될 때니까 조언을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됐든 그리고 주택이 됐든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따져요. 주택도 지역 선정하고 세대수, 연식, 지하철, 병원 뭐 어쩌고 남양이, 북양이 4배이니, 3배이니 막 따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한 사람은 웃을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기다림에 지쳐갈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절대 내가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그렇고요. 토지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실 때 너무 많이 따지면 하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중요한 건 1순위가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이다.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역이 그 지역이 조금만 성장하다가 멈출 지역인지 그 지역이 끊임없이 커지는 지역인지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자그마했지만 끊임없이 커지면서 이 주변에 땅이 있었던 사람은 건물이 수십 개가 그 사람들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기회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서울 주변에 땅이 있었던 사람한테 기회가 갔단 말이에요. 등기등본에 내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시고 잘 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신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장점은 뭐예요? 할까 말까 하는 과정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야 될 건 뭐냐 지금은 국가도 부채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가격에 신경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 옛날 버스값 천 원이었어요. 천 원이 아니라 옛날 버스값 토큰 해가지고 10원이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버스값 얼마예요? 뭐 천 이백 원 뭐 이천 원 해가지고 몇 배 올랐습니까? 더 이상 우린 10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1억 가지고 2억 가지고 3억 가지고 서울에 주택하기가 어렵다. 근데 지인이 뭐 1억 가지고 할 수 있다든 하드만 이 지인이 막 말 바꿔가지고 막 갑자기 5억을 뽑아내라네 신용대출을 뽑아내라네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가 너무 알아보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역 선정을 해야 돼. 지역 선정 뭐 도로고 모양이고 용도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이거 중요한 건 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부동산은 안 하고 학원만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분한테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뭡니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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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주택 하나 자녀 명의로 하나 해주시고 땅도 자녀분 명의로 하나 해주시고 그럼 뭐가 됩니까? 취득세 알아서 공부됩니다. 보유세 알아서 공부돼요. 양도세 자기 돈 나가니까 자기가 죽기 살기로 밤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 아이가 됐든 이 아이가 됐든 상황에 맞춰서 하셔라. 주택이 내가 있다? 그럼 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이 없어? 그럼 주택을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 지역을 잘 보시라 그런다. 그러면 지역을 볼 때 확실한 지역만 저는 조언을 드려요. 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GTX 뭐 A, B, C, D 뭐 F까지 해서 뭐 Z까지 나오게 해서 Z까지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A 노선만이 확실하다. 왜? A 노선만이 삽을 떴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확실한 걸 원하신다면 첫 삽을 뜬 곳을 가시라고. 그게 A 노선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A 노선에서 주택을 찍어야 되겠구나. 그게 연신내야? 따지면 안 돼요. 시청자님들. 따지는 분치고 제가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소개팅을 보러 나갔어요. 근데 선 봤는데 앞에서 막 따지고 다시는 안 봅니다. 다시는. 소개팅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막 소개시켜줬는데 막 따지고 너 어디 살아? 너 돈 얼마 있어? 다시는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항상 필요한 얘기만 드립니다. 나머지 노선이 안 된 게 아니야. B 노선이 C 노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창동이 뭐 인도권이 빠지고 빠질만 하니까 빠진 거잖아요. 왜 빠졌어요? 아 좀 약간 거품 아닌가 아직 삽도 안 떴는데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A 노선은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토지를 볼 때는 이런 성장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 계속 삼성 중심에서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평택이 넓은데 그중에서도 여길 들어가야죠.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이 길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여기가 더 커진다고 그러면 이상한 데를 볼 게 아니라 이 주변을 가야 된다고요. 우리 시청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이나 토지를 볼 땐 앞으로 향후 몇 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 클 곳을 가야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가 지정을 했고 대기업이 지정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 기업이 돈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 평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대놓고 행정 중심 도시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밖에 없어. 그럼 세종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 경기도권에 하고 싶어. 돈이 자금이 맞으시면 A 노선에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다만 저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즐거울 수 있는 건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것만 골라내는 거야. 이런 것만 동네 지인 누구 이런 거랑 저는 상관없이 다 비교를 해서 성장하는 곳만 집어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이걸 잘 지혜롭게 하셔서 마무리 지으면 주택이 내가 없다면 하나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 주택이 있다면 토지를 한번 해보는 성장하는 지역의 토지를 한번 해보는 우리가 도전과 용기 그 공부를 올 1, 2월에는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멋진 부자되세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